모든 스케줄을 마치고 집에 온 백경.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곧바로 쏜살 같은 속력으로 주방을 향해 달려갈 예정입니다. 냉장고를 열어놓고 으아악! 보세요. 자, 누르고. 자, 시발베스 준비하고. 문을 열자마자. 예! 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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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걸 보기만 해도 감격스러운가 봐요. 어머니, 발까지 부르네요. 먹어보시죠. 적당량의 밥을. 참고로 저는 소식을 합니다. 적당량 섞어넣고. 에이, 그냥 너무 어때. 괜찮아요. 닭죽 아니에요? 네, 퓨전이에요. 퓨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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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떡이 마요네즈 셰프를 보면 항상 샐러드가 나왔어요. 마요네즈 맛과 샐러드의 신선함을 표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. 그래야지 맛있다는 걸 시청자들이 보고 전달을 받을 수 있겠죠? 퓨전. 퓨전. 자, 제 표정에 주목해 주세요. 으아아악. 너무 맛있어. 왜 이렇게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